학교에 휴대전화 가져오기 민호의 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학급 토론을 한다. 오늘 그들은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민호, 나래 그리고 지훈이가 세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민호 나는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는 것에 반대해. 많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그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게임을 해. 그들은 공부에 집중하지 않아. 이것은 큰 문제야. 그래서 나는 우리는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나를 나에게 있어서 내 휴대전화는 내 친구만큼이나 중요해.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항상 나의 상황을 확인하셔. 만약 내가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를 걱정하실 거야. 게다가 응급 상황이라도 발생되면 나는 휴대전화가 필요할 거야. 내 생각에 우리는 집에서 만큼이나 학교에서도 휴대전화가 필요해. 지훈 나는 나래와 민호들 다 유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응급 상황에서 휴대전화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수업 중에 너무 자주 그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야.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만큼이나 나쁜 거야. 휴대전화를 학교에는 가지고 오되 우리가 수업 중일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우리는 아침에 선생님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오후에 학교할 때 휴대전화를 돌려주실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지고 오지만 동시에 학교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어.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것에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한 나쁜 점도 있다. 여러분이 민호에 반해 있다고 가정해보자. 누구의 의견에 동의할 것인가?